네 이유 있는 역주행의 주인공 브레이브걸스의 롤린이 여러분 덕분에 저희가 다시 음악 중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. 사랑하고 감사합니다. 네 이유 있는 역주행의 주인공 브레이브걸스의 롤린이 4달러 이러시면 안 돼요. 4달러 4,900원으로 하시죠. 오케이 땡큐. 고마저도 하자. 신사같게 행동해. 어이 전루시고 물고 떠보러 가. 박충용 게임 아세요? 마포대교는 무너졌냐? 양화대교는 무너졌냐? 서강대교는 무너졌냐? 우와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사장님이 다 만들었더니 이었다 붙이면 돼요. 이렇게 붙이면 돼요. 생방식을 시작합니다. 장가 갔어요? 아 갔다구요? 코 딱지 만해지는데 이렇게 커가지고. 네 그래 이제는 어린이 다 됐으니까 쉬울 거예요. 자 완성. 오늘의 영광의 우승자는 영맨님입니다. 축구입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 덕분입니다. 저 같은데! decid 내가 잘 믿지 못 생각해봐 Nurseies! Watch out! Yeah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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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on't you dare close your eyes? A hundred thousand feet to see? Hold your breath it's better to share this whole new world with you. I'll see you next tim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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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ll see you next time.